자신의 극기 주제를 점검하며 초심을 떠올려 봅니다. 물론 이제 체중 감량을 한다는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제 스스로 노력의 힘으로 땀을 흘려서 그 땀에 대한 도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지우진 않겠습니다.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그의 정신을 독특한 그런 성장은? 이것은 현재의 정신을 공부한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글에서의 네번째 아침인가? 다섯번째? 세번째? 모르겠다. 아침입니다. 너무 이준군. 섹시한 포즈로 자고 있군요. 너무 좋은 애벌레 포즈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운맛래 상한군. 역시 똑벌린 자세인 기린 포즈로 자고 있습니다. 다음엔 오빠래. 오빠래는 나라의 슈퍼맨을 시작합니다. 너무 안좋아. 아이고 만수르다. 이불 좀 덮어주고 싶다. 아이고 만수르다. 이불은 나라의 슈퍼맨을 시작합니다. 이불은 나라의 슈퍼맨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으로도 상한 신경을 시작합니다. 이따 또 봐요 도장님도 뭐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도구를 못 들어가거든요 도장님도 제가 만들어주려고 도장님도 안 걸어요 만약에 여기서 껍질 벗겨주면 그 때는 더 못 걸어요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행히 해야죠 다들 열심히 해야죠 나는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진짜 이런 연습한다면 벽에 이렇게 딱 대고 어깨 펴고 그래서 자세한 거예요 버릴 때도 쇼를 해야 되니까 아니 멋있는, 잘생겼는데 웃기지? 왜 이렇게 걸어요? 형님 정글 용품 정글 용품 형님 들어왔다가 바꿔가지고 품 잡고 또 들어갔다가 나와서 품 잡고 또 들어갔다가 나와서 품 잡고 또 들어갔다가 오케이 준비해 줄게 진짜 이거 자꾸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데 오빠 내 옷 만지는 거야? 저게 매력있다 이 스커트 이거를 써봐 써놨고 저게 매력있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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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빅토리 빅토리야 시크릿 오빠 묶어줘 빨리 이거야 나, 내가 좋아하는 워킹이 있어 거기 거 나 이거 꿈이었어, 이런 거 해보는 게 날개, 날개 달아줄게 아, 너무 신나 우와 우와 이거 어떻게 붙어, 이거? 내 거 묶어야 돼 무대 뒤에 순춘인다, 이러고?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이러고 있다가 나 무인도 러네 정글리아 시크릿 정글리아 시크릿 어우, 너무 좋다, 이거 패션쇼는 말이지?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